최연이가 14호 였죠? 테스트락 매칭 짝수라서 좀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구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? 스키니 뭐래요? 스키니 뭐라고요? 스키니 그럼 몇 가지 소리가? 스키죠 스키 스키 그럼 i가 무슨 소리 했어요? e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d 내고 있죠 y가 그럼 무슨 소리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스키니 그렇지 스키니 스키니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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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? 스멜 뭐라고요? 스멜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스멜 스멜 그렇죠 스멜 그러면 e는 에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고 있죠?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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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뭐가 될까요?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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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드 뭐래요?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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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죠?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? 그렇죠 에 그렇죠 에가 되고 있죠? EA는 에 나 음 E가 됩니다 EA는 에 나 E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? 스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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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는 다 합쳐서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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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드죠?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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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스태 그럼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? 그렇지 A가 A 되고 있죠 A는 A 에 에 아 어 그렇죠 R을 못 붙였었네? 에 에 아 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스태 스태 그렇지 그 다음에 F는 F 다 합쳐서 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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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네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뭐래요? 스 그렇지 스켈레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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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E가 뭐가 되고 있죠? 음 음 여과의 소리가 음 스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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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E가 뭐가 되고 있죠? 옳지 A가 되고 있죠?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있죠? E는 어 스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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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턴 스켈레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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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O가 뭐가 되고 있죠? 그렇죠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O O O O O 그렇지 O O 힘 빠져서 그래서 다 합쳐서 스켈레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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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스플리 스플리 여과의 소리가 스플리 잘했어 스플리 E NG 가 뭐가 되죠? NG 그렇지 응 되죠 응 여기에 T T I NG인데 T 는 두 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소리 한 번 나지 T 는 T I 는 대표 소리 E NG 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TING TING 다 합치면 그렇지 SPLITT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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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하면 SPLITTING인데 그냥 SPLITT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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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SPLITTING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래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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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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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할 때 마트 마트 이게 마트 할 때 우리가 무슨 무슨 롯데마트 무슨 마트 그러죠? 그게 마트야 마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다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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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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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이가 뭐가 됐죠? 그렇지 아이가 아이 됐죠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 스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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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요까지 소리는 스터디 스터디 그다음에 얘는 디 그렇지 유가 뭐가 됐죠? 어 됐죠? 어 유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우 어 유는 뭐? 오케이 여기서 어가 됐어요 그래서 스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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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우크 스마우크 그럼 오우가 뭐가 됐죠? 오우가 오우 됐죠? 스마우크 스마우크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치고 페이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오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